사람들은 자신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장 빛난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를 발견했는가?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이곳이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을 자신의 전문 분야로 삼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하지만 나에게 맞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진로를 모색해보라. 적성이나 소질에 맞는 일이 아닌데도 계속하고 있다면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라. 단순히 몇 가지 과제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직업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 방법은 다양하다. 한두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선택한 진로에 대해 확신이 선다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뎌라.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탐색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도 좋다.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내 강점과 역점을 물어보라. 직장 상사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하거나 인성검사를 받아보라.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라.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일이라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해보라.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것을 시도하라.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을 찾아내는 방법은 오로지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뿐이다.